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두여자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두여자들이야. 맞아. 아니 예전에 김영철씨가 나와서 두여자쇼 두 분 흉내 낸 거 혹시 보셨어요? 설마 저인가 하고 싶었는데 저더라고요. 춤을 추면 그냥 보통 우린 뒤에서 이렇게 좀 이분들은 노래를 진작해요. 긴 얘기는 나중에 노래 한 다음에 하고요. 대결 상대 친구 해주시죠. 이마루 오라왕이요. 앙. 최강이 아네. 최강이 아하하. 아하. 오 맛있게 떨어뜨렸어요. 저녁에도 긴장하지 않잖아요. 많이 나와서. 특유의 표정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김영철 씨 같은 게 저거예요. 미친 바다를 떠날 거예요. 낭만고양이네. 여미. 녹음을 쪘어. 믹박이 잡으러. 계속 준거지만 고양이 될래. 정말이 고양이 같아요. 빛던 꽃을 비춰. 춤추는 밝은 별빛. 나는 너만 더 여리. 모두 떠나가버린. 웃을 뿐하기보다요. 두 번째 댄스인가요? 나는 낭만고양이. 나는 낭만고양이. 다른 댄스인가요? 나는 낭만고양이. 흠도 슬픈 날을 받아요. 그럼 술을 비춰. 그나믹이. 나는 낭만고양이. 나는 낭만고양이. 나는 나만고양이. 나는 나만고양이. 여기도 떠나가더니 깊은 깊은 나의 바다여 야아! 부여자쇼! 임하정! 어떠세요? 여기 정말 다듬어? 귀엽네. 오늘은 정말로 노래 제목 마치 낭만 고양이 두 눈에 아주 고양이 같았어요. 진짜 귀여운 고양이. 오늘은 그게 없어서 약간 서운했어요. 나와려 이거 보고싶었는데 하룡이 오빠 수고하셨어요. 하룡오빠 너무 사랑해요. 하나 둘 셋! 선대차 고성봉! 유인ころ